여기는 이제 꿈꾸는 갈매기 섬이구요 모코코 씨앗은 이쪽으로 숨겨진 길로 가셔가지고 하나 얻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숨겨진 길이 아니고 그냥 바로 가시면 만날 수 있지 먹을 수 있는 모코코 씨앗이구요 그 꿈꾸는 갈매기 섬은 숲의 미뉴에트라는 노래가 필수에요 예 숲의 미뉴에트라는 공매인가? 숲의 미뉴에트가 맞을거에요 잠깐만요 이 퀘스트를 클리어 하려고 하면 숲의 미뉴에트가 있어야지만 클리어 할 수 있으니까 숲의 미뉴에트를 얻는 곳은 잠자는 이제 꿈의 잠자는 노래섬 일정시간마다 열리는 노래섬 12시, 3시, 6시, 9시 3시 한 간격으로 열리는 섬에서 이제 경쟁이 좀 널널해졌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그 노래중으로 하나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마다 가야하는데 조금 귀찮고 여기 저 절벽 올라가시면 되요 갈매기 모양? 참고로? 갈매기 섬이란건 갈매기 모양? 위에 절벽 올라가면 모코코 아 근데 퀘스트 바꿔올걸 그랬다 그 모코코 씨앗 받기 전에 퀘스트부터 먼저 바꿔오신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괜히 입까지 왔네 갈매기 섬에서 그 보라색 퀘스트가 안떠있으면요 여기 입구에 요거 클리어하시면 될거에요 자 보라색 퀘스트를 클릭 안하셨으면 안쪽으로 이통? 참 쉬워요! 그 숲의 미니에이트라는 노래 얻는게 좀 힘들지 퀘스트 자체는 뭐 간단한거? 대화만 하면 끝난다? 보라색이 이제 가리키는 이정표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숲의 미니에이트를 자체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클리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끄럭끄럭 끄럭끄럭 이제 숲의 미니에이트 노래 자체를 얻는거는 많이 쉬워져가지고 끄럭끄럭 끄럭끄럭 몸짓 발짓 별걸 다 시키네 이씨 춤 아 뭐 미치는 용기입니다 베른선 기준으로 1시이구요 베른선 기준으로 1시 별걸 다 시키네 생쥬어르 다 오고잇 응 생쥬어르 다 오고잇 롯데어 과일 들고 오래 이제 갈매기 밥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거야? 사람 내외에서 열매 따오기? 이런 쉐이킹 나도 참고로 지금 아침 미란씨구요 아직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도 못 먹었거든 마땅이 뭐 시켜 먹을게 없어가지고 근데 쉐이킹 나보다 더 잘 먹네 토끼 로테 과일을 줍니다 만족스러워 하고 있대요 비행염스 비행염스? 포만에 넣기 갈매기 포만에 넣었다는데 포만에 들어간거 없는데? 자 날아올라라 응 경력 뭐 연축? 잘나네 빠이빠이 굿바이 와이네? 경력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조심스럽게 로테를 내려놓고 있다 날아가다 날아갈꺼야 이제 애빌 릴리 앗 깐 프라이 고고고고 고고 왜냐면 쎄스트가 이제 에터가 되어 하기 때문에 날아갈꺼야 그래 안녕 빠이빠이 됐다 감사합니다 여행자님 나머지 또 이제 그 비슷한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개들도 도와주십시오 뭐 뻔하지 퀘스트가 씨 남을 맞을 거예요 퀘스트 자체는 정말 쉬워요 숲의 미니에이터를 얻는 게 좀 힘들고 아 맞다 할랑할랑인가 춤중에 할랑할랑 춤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난 퀘스트 진행하면서 얻었거든요 그 춤도 필요하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할랑할랑 할랑할랑 이거이거이거 요것도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구 나 아직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뭐 필요하지는 않았구요 지금까지 뭐 요구하는 제 그 퀘스트 퀘스트 완료 선행 조건은 없었고 근데 어디서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랑할랑할랑 퀘스트 클리어 하다보니까 떴었었거든요 갈매기 모양이죠 섬 졸라 웃기죠 갈매기 산다고 갈매기 모양 섬 그냥 대화면요 하면 얻을 수 있는 대화 이제 퀘스트 진행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쉬운 섬의 마음을 숲의 미니에이터가 예전같은 헬리게이트 했지만 용기의 노래 어? 숲의 미니에이터도 필요 없나보인데 느낌이 용기의 노래 어? 안녕 어 떨어졌다 어 아니네 아 이 노래 진짜 좋더라 이 노래 진짜 좋더라 OST 잘 만든 것 같더라 근데 그 뭐 좀 뭐 개발자들은 이제 관동하라고 감동하라고 연출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뭔가 손발이 오그라뜨리는 느낌일 때 요주리 옷이 항상 똑같잖아 안녕 잘가 어 이제 본격적인 그거네 어 본격적인 이제 퀘스트가 뜨기 시작하죠 에테르 기아 각인서 이제 섬에 마음을 주는 이제 퀘스트 연동 퀘스트일거야 방금까지는 이제 퀘스트였고 약간 이제 스토리 있는 이제 서브 스토리급 스토리급 갈매기를 품안에 넣기 완료 갈매기를 품안에 넣으시면 안돼요 야생의 동물이라가지구요 위험해요 엄청 아따, 급력이네 그냥 영상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퀘스트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안 보셔도 돼요 계속 보라색 퀘스트만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선 맘이니까 아직 막힘이 없고요 비상약? 오지게 뺑뺑이 시키네 일로는 못 가거든 또 일로 가야 하잖아 뺑뺑이 진짜 와 이렇게 전역적인 쓸데없이 플레이 타임 들리기 쓸데없는 잭 플레이 타임 들리기고요 쓸데없는 잭 플레이 타임 들리기고요 뿅 뿅 док 야이 씨럼 뺑뺑이 녹아서 이게 뭐예요? 아니 여기서 내려..아..레펠 타고.. 괜히 내려왔다가 여기서 약먹고 이렇게 다시 못가고 한바퀴 돌게만 되네 그냥 불안전한 불안할 마음인데 이렇게 뺑뺑이 계속 돌게 한 두 번은 더 나올 것 같아 느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약 발라주기 비상약은 이제 호시딘 아 맞네 숲의 미니어트네 네 숲의 미니어트가 맞아요 근데 이걸 왜 발매기한테 염두해 줘야 하는 거야? 신기하다 바나스탄 날려보내기 집을 던지는건가? 날려보내기 됐다 됐다 이제 그만 보고싶다 설마? 갈매기 또 찾아오래? 으아 으아 이렇게 뚝벅이들은 상당히 버겁겠다 우리같은 뚝벅이들은 참 고생하죠 또 품이 왔네 얘 혹시 냄새에 흑수수 100이겠다 혹시 냄새에 흑수수 100이겠다 소금꽃 2000개 1300골드에 팜팜팜 응 날개 부러졌대 부목 돌고 그래 또 뺑뺑이가 시작되고 나의 멘탈은 날아가기 일부 직전이고 부목 부목? 아이씨 이게 또 아 진짜 짜증나 흐흑 아 또 뺑뺑이 시키네 아 이거 진짜 이건 짜증나 아무리 컨텐츠 그..선무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건 또 뭐하잖아 왜 하루종일 뺑뺑이 도네 꼭 이래야만 했니 이것더라 우와 진짜 개짜발나네 우와 배고프다 이씨 빨리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하는데 이제 죽였지 또 한마리 세마리로 들고 알고 있었거든요 두마리 보냈잖아 이제 한마리가 남았잖아요 한마리 남았는데 과연 따뜻한 두마리 두마리 야 다 으 또 박수까지 쳐주래요 하나이씨 박수까지 쳐줬으니까 빨리 날아가이씨 스킵 어? 아직 안끝어낸거야? 또? 야 영구구씨 영구구 따바리구씨 아 지치네 이건 좀 너무하잖아 계속 뺑뺑이 돌게 하네 예 지금 방송하는 스트리머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죠 또 갈매기를 품하려 놓고 몸이 있어도 안되잖아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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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지 철광석을.. 광석? 아 이건 이제 뺑뺑이 안 돌리네 양심은 있는지 입에 유리가 박혔다는데? 근데 왜.. 광석을 왜 들고 가는거지? 번쩍이는 광석 유혹하기 아 유지조각 들고 있었네 할라할라 할라할라 피는게 맞네요 유지조각 할라할라 이 사람은 소금국 광고로 하중이라야 또 날려보내기겠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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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져 이씨 이제 끝났겠지? 아니 뭐.. 아 이제 마지막이다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아 미친새끼 이거 무슨 씨 내가 지친다 아 이건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진짜 말수가 이제 극혁히 줄어들고 있죠 예 심신에 이제 필요하고 지치고 어 반복 뺑뺑이를 통해 이제 이런 노가대 요소를 넣어가지고요 심신이 너무 필요하고 지쳤어요 아이씨 이게 진짜 비르시고 퀘스트를 넣냐 어 아니네 흐흑 헛 헛훈도 나와요 헛훈도 나와 근데 아크라시움은 이제 개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이런 퀘스트는 나중에 한 게 나오려나 근데 선망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어할 때마다 아크라시움, 선망 여러가지 뭐 템들 실링 막 이렇게 주는데 400렙 찍고 이런 퀘스트 쉬운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 혹시 아크라시움 2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직까지 전 400렙 못 찍어봐가지고 아크라시움 2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아크라시움 1 수급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썼거든 아크라시움 1은 이제 필요가 없거든 어 격렬해 일단 그거는 좀 검색해봐 어 예 에어컨 90명 12명 13명 15명 아크라시움 2 대금 유지 마이유 설마 또 딴 데 아니구나 마음의 칸탑을 끼룩끼룩끼룩 또 날려보내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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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자 이제 삼매마음 아 주친다 아크라슈 섬해마음 끝 아 지쳤다 한 20분 걸립니다 얘 녹아내요 녹아내요 오이씨 이거 왜이리 승전 많아 나오는 일러스트 같은데 이제 다시는 안옵니다 빠이빠이 굿빠이 자 이제까지 꾸미암 꾸리다 꾸미가 꾸미가